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금나와라톡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몽규 역할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다름이 아니라 5월 28일에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일본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 바로 김영준의 솔로 콘서트 또 시작하게 됐네요. 벌써 몇 번째, 세 번째인가요?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후에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콘서트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됐는데 동겸 3회 공연 그리고 나구아에서 2회 공연 총 5회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또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저의 발랄한 모습으로 재미있게 보여드릴 거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얼마 안 남았으니까 5월 31일 날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금라와라톡딱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날씨가 참 화사하네요. 건강하시고요. 자, 조만간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마다아이마쇼! 일본에서 만나요.